3. 여보세요? ity. 안녕, 안녕, 안녕. 우리 알아요? 안녕. 우리도 알아요. 가능한 게 좋은 것 같으니? 최정. 우승전 압돈 뮤지션! 압돈 뮤지션! 우리한테 뭐 줄 거 있죠? 아 우리? 뭐예요 뭐고? 곡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 곡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스튜디오가 있어요 곡들 중에서 몇 곡 있는지 이름이 뭔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야 나 스튜디오 진짜 20년 만에 와 YG 녹음실 다 들어와 보네 어? 어디지? 아 사람 달려 어 뭐야? 디링! 디링! 어? 아니 악동 뮤지션! 여기 있나? 아 여기 있네! 아 여기 있네! 여기 있네 아니 우리 뭐 지금 해야 되는 뮤지션 안녕하세요 어 동생 아 나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좋아요 쟤네 늦었어 빨리 해줘야지 우리 우리 먼저 왔는데 얘기를 해주고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해 저기요 방음 잘 되네 야! 여기서 트는가봐요 여기서 트는가봐요 여기서 트는가봐요 되셨나요? 진짜죠? 안녕이라고 말하지 이송철 형이랑 안녕이라고 말하지 그거 하고 섞여 있어 그 다음에 끝이에요? 다 되는 거야? 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너만 볼 수 있는 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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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랬다 코요테 했잖아 이게 코요테에 순정 인정인지 그 중순이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네 했잖아 그게 뭐 미치겠네 진짜 뭔데 뭔데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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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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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진짜 이거 모지랖아 하이 그냥 모지 occasil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디 가? 녹음실?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. 연습실? 아 진짜 그래?